넉넉 콜라비잖아요. 약간 과일 먹을 때의 달콤함이에요. 진짜. 어머, 맛있다. 달달하니 맛 좋은 청콜라비.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콜라비의 천적인 달팽이를 잡아줄 든든한 일꾼이기도 한데요. 청콜라비 근처에는 달팽이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이 콜라비 농사를 지을 때는 청콜라비를 한망에 띄엄띄엄 드문드문드묻 심어가지고 달팽이 피해를 줄여볼까 합니다. 올해의 첫 재배이자 첫 수확인 상주콜라비.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설픈 점도 있지만 장목반원들의 깊은 애정과 노력 덕분에 건강한 영향을 뽐내는 콜라비가 풍년입니다. 큼직하니 잘 자란 콜라비들은 출하 준비를 서두르는데요. 그런데 어머님들은 밭에서 할 일이 더 남은 것 같죠? 이제 수확 다 끝내고 다 들고 나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? 뭐 뒷정리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이거요. 입도 먹을 수 있어요. 이게 버리는 거잖아요. 에이 무슨 말씀? 이거를 시래기로 국을 끓여가지고 먹으면 있잖아요. 맛있어요? 잎은 버리는 건 줄 알았는데 콜라비를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. 하도 없어요. 입은 잎대로 먹고 뿌리는 뿌리대로 먹고 어머니. 아니 이 잎을 도대체 어떻게 쓰신다는 거지? 이거 있잖아요. 말려서 좀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시래기 잎. 아 이게 말린 거구나. 삶은 콜라비 잎은 좋은 국거리가 됩니다. 콜라비 잎으로 만든 시래기 국은 장목반의 겨울철 별미입니다.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콜라비는 채 썰어 매콤하게 묻혀내면 겨울철 이만한 빛반찬이 없죠? 콜라비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비타민C가 5배나 많아 면역력에 좋고요. 거기다 무의 29배에 이르는 항암효과까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우리 몸의 영양소 균형을 맞춰주기에 겨울 건강이 꼭 필요한 채소인 거죠. 겨울철 영양만점 콜라비 밥상입니다. 추운 겨울 콜라비 시래기 한 그릇이면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습니다. 새콤매콤한 곳이 밥도둑이 따로 없는 콜라비입니다. 진짜 잘 드시네요. 콜라비 밥이 콜라비가 들어가서 약간 달콤한 향이 났는데 새콤매콤하면서 약간 매콤한 콜라비 생태가 딱 들어가니까 다른 양념장, 나물, 밥 필요 없어요. 진짜 이거 한 그릇이면 밥 한 걸 뚝딱일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네. 장목반의 겨울을 밝혀준 고마운 콜라비 그 마음을 멋지게 표현했는데요. 콜. 콜철스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비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우리 콜라비는 잘 자라고 있대요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콜라비 잘 자라고 있대요. 일단은 저희들 병충해 예방을 좀 더 해가지고 생산을 양을 좀 넓혀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희 장목반이 지금 콜라비 단일 장목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성이 좀 부족해요. 그래가지고 품종을 좀 다변화해가지고 지금 콜라비 말고 여러 품종으로 해가지고 생산체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어요. 평생을 오이만 바라보던 농부들의 새로운 보랏빛 보석이 된 콜라비. 그들의 정성어린 땀이 깃든 건강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겨울을 책임져주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. 저는 이제 안 먹어본 건 얘기 안 하려고요. 전 콜라비 먹어봤는데. 그래요? 네. 사실 처음 먹고 약간 씁쓰름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청 콜라비는 훨씬 더 달짝지근하다고 하니까 다음번엔 청 콜라비를 먹어봐야겠어요. 아니 이상현 씨 저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상했어요. 자 이어서 저희는 대방마을 가보겠습니다. 김현영 씨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의 대방마을은요.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요.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랑이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. 지금부터 당장 전남 해남으로 가보자께요.